개그맨이 출연하는 먹방 영상으로 매장을 홍보해 주겠다며 상인들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유튜브 채널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제주 지역 음식점과 카페 주인 70여 명에게 홍보 영상을 제작해 주겠다며 2억 4천만 원을 받은 뒤 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잠적한 4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2,400여 명으로 개그맨들이 제주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해 음식을 먹는 영상 콘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